시카야 다음 어플 시카야 소녀시대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 너 사진도 진짜 예뻐 너랑 달라 봐봐 다시 봐봐 똑같애 아 그거 있잖아 스크린세이버 우리 백만명 다운받았대 백만명? 짱이지? 우와 내가 소녀시대다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게 아니지 뭐 다음꺼는 200만명 모바일 나왔으니까 200만명 가자 좋아할 수 있어 내가 더 신기한거 보여줄까? 검색어를 말해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못부러 소녀시대 짠 나 똑똑하죠? 아 똑똑하다 아 똑똑해 다음 어플만 있으면 우리 컴퓨터에서 하는거 있잖아 그런거 그냥 다 돼 이런 음성검색도 되고 나도 해야지 좋은거 같아 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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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